이제 어금니핀 나오기 전에는 내 얼굴 길이보다 내 황제잖아 무릎 발사 오지게 되고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1위 데님 브랜드 브랜디드의 신상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건데 단순히 브랜디드 신상을 훑어보는게 아니라 체형별로 바지 고르는 법도 같이 이야기해줄거야 종아리가 두꺼운 애들 허벅지가 두꺼운 애들 다리가 짧은 애들 오케이 레츠 겟잇 굿 어땠네 이거 어떻게 랩도 한 번 해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간다 이렇게 스타리를 청바지는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핏이 되게 중요하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퀸티에 청바지 입었는데 간지 개작살 물론 외모나 그 사람이 풍기는 풍채가 받쳐줘야 되지만 핏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외모적인 부분은 태닝을 한다던가 성형을 한다던가 타투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악세사리로 화려하게 간다던가 해가지고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고 핏은 최대한 우리의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걸로 골라야 된단 말이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레츠 퀼잇 전낭에 무거워요 오케이 레츠 퀼잇 내가 다 입어봤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어보고 텐션이 어느 정도인지 기장이 어디까지 오는지 내 엉덩이를 얼마나 쪼인지 그런 거 다 디테일하게 확인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거니까 퀼잇 딱 가지고 봐봐 브랜디드 신상 중에 내가 청바지 핏 크롭 슬림이랑 크롭 스트레이트랑 레귤러 스트레이트랑 와이드 스트레이트 발음 둘레 어렵네 하여튼 그래 이거는 뭐 쉬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뒤에 왜 갖다 놨냐고 그림 좋잖아 쉐키야 음 면상이 좋구나 타이트한 곳부터 와이드까지 순차적으로 소개할 건데 지금은 젓가락 다리 하체가 부실한 사람들한테 어울릴만한 청바지를 소개해주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이거는 크롭 슬림 약간 스키니에 가깝다고 보면 돼 스키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 지금 살이 너무 쪄서 크롭 슬림이 보니까 약간 보노보노 핏 경보 뜰 뻔했거든 내가 지금 50kg야 어제는 또 일하면서 5시간 굶고 헬스장 가서 유산소 한 1시간 존네 찐 다음에 몸무게를 쟀는데 91kg더라고 왜 그러는 건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 같아 이제 어금니핀 나오기 전에는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야 지금 내가 183kg에 90kg거든 34 사이즈에 보니까 이 망측한 핏이 나온다 아마 83kg였으면 적당히 달라고 스트레이트로 뚝 뚫어졌을 거야 어떻게 하냐고 한 달 전에 나였으니까 한 달 만에 8kg 찐 거니까 너희들이 만약 청바지를 샀어 근데 이런 핏이 나온다 당장 때려치워라 새끼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나 때문에 이 청바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왔거든 지금 입고 있는 이 크롭 슬림 핏은 젓가락 다리를 가진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슬림 스트레이트로 약간은 여유 있는 핏으로 입을 수가 있어 젓가락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키니한 팬츠 입잖아 그러면 진짜 없어 보여 부실한 하체 어 약한 남자의 상징 아 나 진짜 완전 젓가락 다리면은 정핏으로 구매를 하고 살이 조금 있는데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싶다는 사람들은 1업을 해서 구매 그럼 핏이 딱 예쁘게 나올 거야 부담스럽지 않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 응 그리고 또 다리가 얇은 젓가락 다리들은 와일드 슬랙스를 입으면 안 돼 막 하늘하늘 얇은 거 있지 소재 얇은 거 바람 불잖아? 그럼 너 다리 라인이 싹 드러나면서 마음이 아파와 택한 남자 너 거기서 또 이제 무릎을 꿇는 거야 응?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는 면 소재로 된 거나 데님 소재로 이렇게 실루엣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 있잖아 소재가 빳빳해가지고 그런 걸로 입는 거 추천해줄게 그러니까 젓가락 다리가 피해야 할 거는 스키니 팬츠랑 소재가 얇은 와일드 슬랙스 이거 두 개 피해라 요즘에 레귤러 핏이 되게 트렌디하잖아 너희들이 레귤러 핏을 입는다? 와 그러면 그냥 와이드 핏이 되는 거야 크롭 스트레이트로 이게 딱 슬림 스트레이트 느낌이 나 이 정도만 입어줘도 레귤러 핏을 연출할 수가 있다고 너희들은 젓가락이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알겠지? 건강해지자 하체 운동 빡세게 하고 자전거 타고 아케인? 아케인은 뭐야 새끼야 나는 개인적으로 크롭 슬림보다는 지금 소개하는 크롭 스트레이트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거든 평소에도 자주 입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리 두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핏이야 크롭 스트레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뭐 테이퍼드 핏 정도가 될 것 같네 조금 더 좁게 떨어지는 테이퍼드 핏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엉덩이랑 허벅지가 방금 전 소개한 크롭 슬림보다는 더 여유로운 핏이고 허벅지는 살짝 여유롭지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 이런 거는 허벅지에 바지 맞춰 입는 사람들 있지 허벅지나 엉덩이 나 같은 사람들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배도 많이 나와가지고 배도 맞더라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바지야 강한 남자도 있잖아 허벅지 오지는 놈들 나 강해 보이냐? 아니면 오다리라서 다리 라인이 로고 쪽으로 드러나는 바지는 신한 친구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이 크롭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 강추한다 그리고 허벅대들은 알고 있겠지만 허벅지에 바지를 맞춰서 입는 거야 허벅지에 맞추고 허리를 줄여야지 허리를 맞추고 허벅지를 늘린다?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핏도 예쁘게 안 떨어지고 핏을 네가 창조해내는 거야 그리고 허리를 꼭 줄여서 입어야 되는 게 바지 핏이 생명인데 그냥 벨트로 쫙 조여가지고 입는다? 바지가 울어 울어가지고 막 엉덩이 부분만 이렇게 울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거 뭔지 알아? 그런 거 되면 또 내 종아리가 상위 5%의 두께다 이것만 아니면은 크롭 스트레이트로 가라 처음에 바지를 샀을 때 허벅지랑 종아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크롭 스트레이트 이거 입으면은 엉덩이랑 허벅지가 좀 조여오는 느낌이 올 거야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야 청바지 소재가 특성상 착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한 시간 동안 집에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금세 살짝 늘어나가지고 편해지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맞아졌다? 입고 나가 이 새끼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크롭 슬림은 절대 입지 마라 크롭 스트레이트는 어느 정도 다리 핏을 잡아주면서 유행이 없는 남친룩 핏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 가장 무난하고 꾸안꾸 무드를 살리기 좋은 바지 핏이다 그리고 와일드 스트레이트 핏은 편하게 스타일리쉬한 핏으로 연출이 가능한 핏이지 이게 크롭이 나 같은 경우는 복숭아뼈에 딱 걸쳐서 크롭이 되고 175cm인 친구가 34사이즈를 입었을 때는 그냥 일반 바지처럼 기장처럼 쭉 내려와 이런 크롭집 같은 경우는 발목 쪽으로 신발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신발 불감이 개커맛 그런 신발이랑 매치하는 거는 살짝 비추할게 낮은 신발들 있지 반스나 스니커즈를 같은 거 날렵한 거 그런 거랑 신으면 남친놈 느낌 제대로 나거든? 코디할 때 꼭 참고해주고 이번에는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들 있지 종아리가 두껍거나 다리가 짧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바지 레귤러 스트레이트 와일드는 좀 부담스럽고 슬림은 너무 무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걸로 가면 좋아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핏이라고 좀 말할 수도 있다고 꾸안꾸르게? 정말 잘 어울려 왜 잘 어울리냐 이게 데님이 살에 닿을 듯 말듯 하면서 그 불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핏 그 핏이 되게 예뻐서야 그 핏 자체가 너무 내추럴하잖아 내 살이 이 데님에 더 많이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다리에 좀 살이 있고 짧게까지 하다 그런 친구들이 입으면 좋을 바지긴 하거든? 크롭 기장이 아니야 다리 짧은 친구들은 크롭 기장을 완전 피해야 돼 다리가 더 짧아 보여 기장이 길게 나와서 신발이 딱 매치하면은 자연스럽게 주름이 간단 말이야 여기가 곱창이죠 신발에 닿는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면서 바지 전체에 막 그냥 이런 핏 자연스러운 핏이 연출된단 말이야 어떤 게 내 종아리인지 몰라 종아리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주름이 진단 말이야 내 종아리 실루엣을 드러내지 않아? 착시효과 그게 바로 레귤러 스트레이트의 매력이야 꽝꽝한 무드도 탑재돼 있고 말이야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레귤러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 아씨 대가리 큰 털버 새끼 말 들으니까 사고 싶은데 너무 이 새끼가 포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정확한 실루엣을 잘 알 수가 없네 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뭘 사라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잖아 지금 이 브랜디드를 또 추천하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문의해보면 피드백도 되게 빠르고 답변을 달아준단 말이야 실제로 이 청바지를 착용한 사람들이 달아주는 댓글도 있고 디자이너가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해 일단 정보가 되게 많고 피드백이 빨라 아 들어가 막 지들끼리 브랜디드 브랄디드 이러면서 약간 좀 끈끈해 끈끈? 끈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 남자들끼리 하여튼 뭐 되게 제 3자 입장에서 보기 좋더라고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막 서로 막 칭찬해주고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좋은 커뮤니티인 것 같긴 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친절하다 음..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장점은 좀 많거든 일본의 공장 직영을 두고 좋은 원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거 그게 약간 장점인데 단점을 커뮤니티로 잘 보완을 했다 또 종아리 두꺼운 사람들은 레귤러 스트레이트 딱 입어주면은 내 종아리 어디게? 이런 핏 가능해 다음은 와일드 스트레이트 이거는 다리가 두꺼운 사람들 하체 비만인 사람들 와일드 스트레이트로 가라 음.. 아주 넓어연? 내 얼굴 길이보다는 안 넓다 어.. 그거는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어.. 너희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 하지만 낙담은 하지 마라 이걸로 충분히 다양하고 멋있는 코디가 가능해 기어코 슬림한 팬츠를 입고 싶어 그럼 이 새끼야 운동해서 상체를 키워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체가 좀 말라보이긴 하니까 근데 나는 하체의 두께가 1%다 하는 친구들은 좀 포기를 해야돼 그 대신 넌 밤에 황제잖아 새끼야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스테미나 새끼야 스테미나 응? 와우 아이씨 손모양 이거 하면 안돼? 응? 노딱이야 노딱 새끼야 정신 차려 그럼 정신교육 끝이고 바로 그냥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브랜디드 와이드 스트레이트는 지들은 뭐 와이드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세미 와이드 정도? 브랜디드 와이드 스트레이트는 지들은 뭐 와이드라고 하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와이드한 바지를 경험해본 나로서는 이 정도는 세미 와이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핏 딱 그 정도 핏으로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레귤러 스트레이트 핏이랑 차이점은 무릎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이 좁아지지가 않아 많이 좁아지지가 않아 이게 와이드 팬츠는 남친룩에 활용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세미 와이드 같은? 세미 와이드랑 와이드 팬츠랑 중간 정도의 핏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 정도는 남친룩으로 활용해도 좋거든? 또 레귤러랑 와이드 스트레이트는 기장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바지 딱 접혀지게 매치할 수도 있고 롤업해서 입을 수도 있어 롤업은 내 롤업 콘텐츠 참고해라 굿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다리가 두꺼운 애들은 크롭 슬림? 입지마 크롭 스트레이트? 입지마 새끼야 레귤러 스트레이트? 자꾸 입지 말라고 해서 미안한데 입지마 와이드 스트레이트? 이런 거는 다리가 짧다 다리가 두꺼운데 짧기까지 하다 그러면은 툭 떨어뜨려 롤업하지 말고 그냥 바지를 툭 떨어뜨린 다음에 신발 두꺼운 거 신어가지고 이 안에다 싹 접히게 어? 신발이 살짝 덮히게 그렇게 코디하면은 다리도 길어보이고 키도 실제로 크게 할 수 있다 어 키가 컴플렉스인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코디를 해가지고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 마이웨이인 친구들 있지 아 나 키 작아? 어쩌라고 나 잘생겼어 나 매력 있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 여자들이 실제로 그런 친구들을 더 좋아해 어 자신감 있게 형이 또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 봐 자신감이 있잖아 어 아주 뭐 그냥 뭐 어? 원빈 부럽지 않아 새끼야 어 존치가 몇 개냐 사실 조금 부럽긴 한데 나이 먹으면 원빈이 될 바엔 그냥 젊은 나도 살래 젊은? 아 또 내가 또 젊지도 않잖아 뭐야 이거 핏 사이즈 지금 183cm에 90kg 허리 34 사이즈인 상태에서 피팅을 한 건데 힘겹게 34 사이즈를 입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마 내가 33 사이즈였어도 1업해서 34 입었을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예쁠 것 같거든 타이트하게 입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게 바지 늘어짐은 소재 특성상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쇼핑몰 데님처럼 막 무릎 발사 오지게 되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야 최대한 얘네가 그걸 잡았다고 오늘은 내가 비록 브랜디들을 통해서 체형별 바지 고르는 법을 추천해줬지만 꼭 청바지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니들 원하는 데 가서 사 알겠지? 그럼 오늘 컨텐츠 끝낼게 영상을 유용하게 봤다면 피터스아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가시 큐웃 야 이 새끼 업그레이드 됐네? 으응?